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헬로 나이스 투 미츠 아임 닥터 킴 홀 런저 멀트링글 카페 채널즈 하지마시데 도조 여로식구 와타시와 닥고고 채네로즈 운내시데로즈 킴 화카스데스 닌하오 런스 닌헝까우싱 우스 징잉뚜어 위종 카피팅 핀다우드 짐벌스 봉쥬 엉성떼 저시르 도토르 킴즈 기드리지한 카페 무티링글즈 hola encantado de conocer a lesa soy doctor kim que dir el canal de 카페 무티링글즈 como vais muito prazeres meu nome es doctor kim que dirige un canal de 카페 무티링글즈 buongiorno piacere son el doctor kim 기드리지한 카페 무티링글즈 즉 드라스 위치즈 라드 파즈나 콤미시즈 엣트 도토르 킴즈 카토리아 비쥬트 문허가 야저친이즈 가날브 카페즈 쿠텐타 액션지 캐넌츠레로 렌즈 이빈즈 도토르 킴즈 데 아이는 매스 프리겐즈 카페 까날 배트라이버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투백다는 회화의 한영에 오늘은 33강 기차역에서 에 관련된 내용의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차역에서 하기 전에 문장을 원임인 발음을 듣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 는 서브직트 주어로서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 는 버블로서 동사 뭐뭐 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n object 목적으로서 얼럴 직접 목적어인 d o 가 되겠습니다 뭐뭐 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 o 가 되겠습니다 c 는 컴플리먼트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 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초목 파일 1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은 원임인의 발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소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33 33 33 기차역에서 at the train station at the train station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이 많습니다 표시 및 숨기를 클릭하면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화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베를린행 기차가 언제에요 다음 파리행 기차가 언제에요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에요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에요 바르샤바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스토클롬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마드리드 행표를 한 장 주세요 마드리드 행표를 한 장 주세요 I'd like a ticket to Prague I'd like a ticket to Prague 베른행 표를 한 장 주세요 I'd like a ticket to burn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기차가 언제 비엔나에 도착해요 기차가 언제 모스크바에 도착해요 기차가 언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요 기차를 갈아타야 해요 기차가 어느 플랫폼에서 떠나요 기차가 언제 떠나요 기차에 침대 칸이 있어요 기차에 침대 칸이 있어요 브리셸 행표를 한 장 주세요 I'd like a one-way ticket to Brussels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 표를 한 장 주세요 I'd like a return ticket to Copenhagen I'd like a return ticket to Copenhagen 침대 칸에 있는 침대 하나가 얼마에요 What does a birth in the sleeper cost? What does a birth in the sleeper cost?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Arise the next train to Berlin The next train to Berlin 이게 S가 되겠죠 이제가 V V 그래서 그 다음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는 언제입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다음 한국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베를린행 기차가 언제예요? 마찬가지죠 다음 베를린행 기차가 S가 볼게요 A요 V가 되겠습니다 언제는 When이겠죠 When When is the next train to Paris 마찬가지로 The next train to Paris S가 되겠고 이제가 V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보면은 다음 파리행 기차가 S가 되겠고 A요가 V 되겠습니다 그 다음 When is the next train to London 마찬가지죠 같은 문장입니다 그죠 S가 되겠고 이제가 V가 되겠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다음 기차는 언제입니까? 한국어 한국어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예요? 다음 런던행 기차가 S고 A요가 V 보겠습니다 언제예요? 그 다음 When does the train for Versailles leave? 즉 The train for Versailles 바르사바로 가는 기차가 S가 되겠네요 Leave가 V Versailles 그래서 바르사바 행 기차는 When 언제 떠납니까? 마찬가지죠 바르사바 행 기차가 S가 되겠고 떠나가다 V 되겠네요 그 다음 When does the train the force Stokelum leave? 마찬가지로 The train for Stokelum이 S가 되겠네요 Leave가 V 그래서 Stokelum 행 기차가 언제 Leave가 떠납니까? 자 한국어를 보겠습니다 Stokelum 행 기차가 S가 되겠죠 떠나가다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When does the train for the Budapest The train for Budapest S가 되겠네요 Leave가 V 자 Budapest 행 기차는 언제 떠납니까? 자 한국어를 보면 Budapest 행 기차가 언제 떠나가 똑같죠 Budapest 행 기차가 떠나가 V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I'd like a ticket to Madrid 에서 I가 S가 되겠네요 Would like V I'd like V 그 다음에 Ticket O가 되겠다 그죠 I'd like a ticket to Madrid Madrid 마드리드 행 기차별로 I'd like 원합니다 자 이것도 문양이 좀 다르죠 마드리드 행표를 한 장 주세요 계속 주세요는 I'd like 로 했죠 그죠 I'd like 주세요 그 다음에 마드리드 행표 그죠 마드리드 행표 한 장 A ticket to Madri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I'd like to a ticket to the flag 자 I guess 해야 되겠네요 Like V Ticket O 자 나는 프라잉 표를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주세요 그 다음 프라잉 표를 한 장 주세요 또 마찬가지죠 주세요 I'd like 그죠 I'd like 그 다음에 프라잉 표를 한 장 A ticket to flag 그 다음 I'd like a ticket to burn. I가 했죠. Like a ticket or. 나는 베른행 표를 원합니다. 베른행 표를 한 장 주세요. 똑같죠. 주세요. 베른행 표를 한 장. ticket to burn. 화면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When did the trains arrive in Vienno? 트레인이 S가 되어있고 arrive가 V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차는 언제 비엔나에 도착합니까? 그죠? Vienno. 마찬가지로 기차가 언제 비엔나에 도착해요? 기차가 S가 되겠네요. 도착해요 V. 자, 일행식입니다. 둘 다 일행식입니다. 그죠? 언제는 똑같죠? When. When did the trains arrive? 트레인이 S가 되겠네요. arrive V in Moscow. 즉, 기차가 모스크바에 언제 도착합니까? 마찬가지죠? 한국어를 보면은 기차가 S가 되겠고, 도착해요 V가 되겠습니다. 언제 모스크바에 도착해요? 그 다음. When did the train arrive? The Amsterdam. 암스테르담. 트레인이 S가 되겠죠? arrive V. 자, 기차가 암스테르담에 언제 도착합니까? 암스테르담. 자, 그 다음. 한국어로 보면은 기차가 언제. 똑같죠? 기차가 도착해요 V.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제 암스테르담이 도착해요? 그 다음. Do I have to change train? 했을 때 I guess 되겠습니다. 그 다음 have to change가 V가 되겠고, train O가 되겠습니다. 이때 have to 는 뭐뭐 해야한다. 뭐뭐 해야한다 입니다. 의무입니다. 해야한다 라는 조동사입니다. 해야한다. 보통 must 와 유수하게 쓰이죠. 뭐뭐 해야한다 의무. 자, 제가 뭡니까? 기차를 바꾸어 타야 합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또 주어 I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기차를 갈아타야 합니까? 갈아타다 V 기차를 O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기차를 갈아타야 해요. 다음. From which platform does train leave? 기차가 S가 되겠죠? leave가 V 이런식이다. 그죠? 기차가 which platform? 어떤 어느 플랫폼으로부터 출발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보겠습니다. 기차가 어느 플랫폼에서 기차가 S가 되겠네요. 떠나요 V. 그래서 기차가 어느 플랫폼에서 떠나요. 어느 플랫폼은 그냥 이거죠? From which platfor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Does the train have a silly forces? The train is S가 되겠네요. Have a V silly forces? O가 되겠습니다. 그죠? 기차에 침대칸이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I'd like one way tickets to the Brussels rolls. 자, 이거 써도 되겠네요. Like V. One way ticket. O가 되겠습니다. 저는 브리셀링 편도. 원리죠. 편도표를 원합니다. 주세요. 이 말 개념이세요. 자, 그 다음 한국어로 보면 브리셀링 편도표를 한 장 주세요. 마찬가지요. 주세요. I'd like죠? 그 다음에 브리셀링 편도표 한 장. One way ticket. 자, 브리셀링 편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I'd like a return ticket to the Koflhaegen. 자, I guess 되겠네요. Like V. Return ticket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Koflha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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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는 return 즉 돌아가는 표를 원합니다. 주세요.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세요 되니까 여기서는 I'd like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 표 Koflhaegen 돌아가는 표 한 장. A return ticket to the Koflhaegen What is the birth in the sleep cost? A birth in the sleep S가 되겠네요. Cost가 V. What? Al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대칸에 있는 침대가 cost가 경비가 얼마 얼마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What?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cost what? 경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침대칸에 있는 침대 이것도 문장이 좀 한국어와 영어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있는 침대 칸 하나 이거를 의미로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침대칸에 있는 침대 하나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뭐 똑같이 S로 보겠습니다. 그죠? S가 되어야 되겠죠. 침대칸 하나가 얼마에요? 자 얼마에요? 이거는 뭡니까? What? Cost 이렇게 보겠습니다. What cost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에요? 자 문장을 분석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 들으신 문법적인 사항과 의위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원회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Book 2 33 33 33 33 기차역에서 At the train station At the train station At the train station 다음 베를린행 기차가 언제에요? When is the next train to Berlin? When is the next train to Berlin? 다음 파리행 기차가 언제에요? When is the next train to Paris? When is the next train to Paris?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에요? When is the next train to London? When is the next train to London? 바르샤바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When does the train for Warsaw leave? When does the train for Warsaw leave? When does the train for Warsaw leave? When does the train for Stockholm leave? When does the train for Warsaw leave? Budapest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When does the train for Budapest leave? When does the train for Budapest leave? When does the train for Budapest leave? 프라하 행표를 한 장 주세요. 베른 행표를 한 장 주세요. 기차가 언제 비엔나에 도착해요? 기차가 언제 모스크바에 도착해요? 기차가 언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요? 기차를 갈아타야 해요? 기차가 어느 플랫폼에서 떠나요? 기차에 침대칸이 있어요? 기차가 언제 모스크바에 도착해요? 브리셀행 편도표를 한 장 주세요. I'd like a one-way ticket to Brussels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 표를 한 장 주세요 I'd like a return ticket to Copenhagen I'd like a return ticket to Copenhagen 침대칸에 있는 침대 하나가 얼마예요? What does a birth in the sleeper cost? What does a birth in the sleeper cost? 대단하십니다 Great 고리파데스, 타일리하일러, 세탐코아야블르s, 에세니알즈스 잉프레셔나앙지즈, 에그랜드즈, 벨클레프네즈, 그로스알티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